K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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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미 이 자식 이런걸 숨기고 있었네 왜 아슬아슬했군, 맷 제가 늦은 적 있나요, 대장님? 잘했네. 아세약이 탈출하지. 모든 포대, 전방위 화력 집중! 2번, 6번 엔진 가동! 전원, 내 신호에 맞춰 차원 도약 실시! 발진! 대체 무슨 일이야? 몇 년간 저그는 구경도 못했는데, 왜 지금 와서 마사라를 공격하지?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. 이걸 보십시오. 저그는 총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. 이미 변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.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,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. 몇 분 전, 저그가 자취력 연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. 하느님 맙소세.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,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칼날 여왕입니다. 돌아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, 왜 돌아온 걸까요? 이 일을 끝내러 왔겠지. 이 일을 끝내러 왔겠지. 그래, 무기고에서 스완을 만나 확인해 보겠네. 스완이라면,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놓았을 거야. 죄송하지만, 대장님.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한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? 진정합니다.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빚을 쥔 거야 대장님 친구의 존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? 맨,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, 대장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맨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취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추력함 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자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매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씨? 잠잠해져요? 저그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맨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아,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좋을 텐데 어,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히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슬쩍 빌려온 거지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벌써 우린 몇 번을 죽었을걸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? 왜 실내에서... 그러게 왜, 지퍼라도 고장 났나? 그게...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, 공차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 누구한테 빚을 갚아? 누가 도와줬는데? 누구긴 누구야 메비오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 봐 그 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해주는 건 계약이 없었으니까 아,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아, 그래 이제야 저놈 뭐, 괜찮은 거 없어요, 스완? 늘 똑같지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에 자금 좀 있나? 스완 대간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에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하,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, 말도 전에 들었지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드릴 순 없는 거예요? 무기고에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지 그리우든 명이지를 주지 않으면 내일이 도와서 아,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.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. 자체력은 우리를 버렸어요.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.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겁니다.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.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. 반갑소 박사. 그냥 짐이라고 부르시오. 현재 상황은 어떻소? 저그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.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.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.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.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. 마음 놓으시오, 박사.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.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.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. 마찬가지 될 거주지 이 친구들이 저거를 바싹 구워줄거야! 화끈한데? 네! 약속! 동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자, 해봅시다. 요리하러 가볼까? 연료 채웠습니다. 그렇군요. 연료 채웠습니다. 바싹 익혀드리죠. 곧 처리 전척이 많습니다. 자, 전체는 도대체의 가을에 오게 됩니다.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종료가 없어졌습니다.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되었습니다. 렐라인 가을 리스는 여기에서 전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자,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종달샷길에서 첫번째 피난민 수송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잠시 후, 저장에 도착하십시오 5-6-3 이동 터뜨려! 누군가 벙커를 지어놔. 도로를 방어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부여있지? 저구가 차들어오자 자취령 부대가 버리고 간거야. 여기 사람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신경쓰지 않더군요. 안타까운 얘긴다.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령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소. 이제 가장 높은 화기에서 개발할 수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. 공격적인 아니지 말아보겠습니다. 연결될 수지 creative. 차이가 공격적으로 간다. 전화할 수 있습니다. 15's skip 자, 해봅시다 다음, 피난민 소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. 부대에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죠? 예, 알았다고요 소방지원 대기 중 아, 이럴. 아주 정확히 말하십니까 동작을 할게 안쪽으로 얻을 수 있겠군요 흠 종료 참음 목격이 없어서 처리할 것 같네요. 배가 없을 것입니다. 자, 다른 곳이 무슨 일이죠? 다음은 누구니? 고급고가 부족합니다. 고급고가 부족합니다. 고급고가 부족합니다. 고급고가 부족합니다. Cadd Egg erg ㄷㄷ 목표 2-1 다음은 누구냐? ㄷㄷ 이곳은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퇴근하기 좋겠답니다. ㄷㄷ ㅋㅋ 대단하십시오. ㄷㄷ 이곳에 도착하십시오! ㄷㄷ 자, 대장님이 계신 곳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포착했습니다. 저그가 굴을 파는 것 같습니다. 멋지군.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... 긴장 돌려오지... 하면 된다! 네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사령관님. 다음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. 출동점기 완료! 에잇! 깜짝이야! 계속하세요! 안 좋은 일인가요? 그렇게 하지요! 시키면 해야죠!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다음은 누구니? 출동점기 완료!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번엔 확실하겠지. 악민이 고맙습니다. 출동점기 완료! 출동점기 완료! 자, 다들 돌았지! 길은 안전한가요? 뭐, 가보면 알겠죠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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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멘 고맙습니다. 자, 암은 누구냐? 이제 다 탔어. 어서 이륙해요! 거주지는 못했지만 사령관 덕분에 주민들은 살아남았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